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찬 회장입니다. 오늘 장을 보니까 아주 신비롭습니다. 오늘 못 참 성전자가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오를 때 됐죠? 오를 때 됐는데 확실하게 한번 튀어주는 것 같아요. 한번 튕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조정을 받았으니까 노인들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금 늦었다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한번 맛보기로 보여주는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확실하게 한번 불기둥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좋은 현상이죠. 좀 올라줘야지 여러분들도 기분이 좀 좋아하시고 그나마 좀 마음이 포근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보니까 뉴욕증식 보니까 연방준비제도가 중요시하는 물가지표가 있어요. 7월 근원 개인소비지출 PC 이 상승률을 소화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31일 뉴욕증권고래에서 보니까 다우지스는 전일 대비 168.33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34,721.9일로 마감을 했고요. S&P500도 7.1포인트 정도 올라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참 4,507.66이고 나스닥도 전장보다 15.66포인트 올랐습니다. 14,034.9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다우하고 S&P500하고는 5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고 5거래일 만에. 나스닥은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9월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E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기를 짓고 있습니다. 금리 동결 가능성. 그동안 주가는 오름세려 보였는데 하지만 이날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지난달 PCE 있죠. PCE 가격지수를 보니까 이래서 미국 증시가 혼조세 양산을 좀 보인 거예요. 미 상무부는 에너지하고 식료품을 제외한 7월달 PCE 가격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올랐다고 발표를 했고 시장 예상치는 부합을 했는데 전달보다는 소포로 올랐어요. 전달. 전월 대비로는 0.2% 정도 상승을 했고요. 에너지하고 식료품 가격을 포함한 7월 PCE 가격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3% 올라가지고 전달보다 약간 상승을 했네요. 전달이 3.0이니까 7월 개인 소비지출은 전달보다 0.8% 증가를 해가지고 시장 예상치를 좀 웃돌았고요. 전달은 0.6%보다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죠. 여전히 소비가 탄탄하다 그런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를 한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미국의 노동부가 내일 발표할 8월 고용보고서에 주목을 합니다.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탄탄하면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동결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노동시장 굉장히 궁금한데 종목별로 살펴보니까 엔비디아가 전날보다도 0.18% 상승을 해가지고 상승세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세일즈포스트가가 실적 예상치를 웃돌고 나타나다 보니까 약 3% 올랐고 애플, 페이스북, 그리고 페이스북 워에서 메타죠. 구글은 알파벳 대형 기술주들이 강부합세를 보였고 애플도 좀 올랐어요. 0.12%, 메타 0.27%, 알파벳 0.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혼조스에도 국채금리 하락의 주가를 떠받치고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 이 칼라모스 인베스트먼트의 수석 부사장이 CNBC에서 나왔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주식이 채권을 따라가고 있다다. 주식이 채권을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계속 하락을 한다면 주식이 추가로 오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좀 떨어지면 땡큐죠. 금리가 떨어지길 바라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아침에 좀 오르더니 약간 좀 빠져가지고 현재 지금 거의 약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2555.39% 0.33% 정도 빠지고 있네요. 개인들이 238% 정도 매수하고 있고 외국에는 700 쇼크워 매수합니다. 기간에 들이 좀 팔아요. 1051억 정도 기간이 좀 팔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는 3.6% 한번 시원한 불기동 한번 때려주고 있고 LG엔솔이 많이 빠지네요. 한 4% 빠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0.4% 빠지고 있고 삼바도 0.4% 포스콜딩스 3.28% 좀 많이 빠지네요. 우선주 2.78% 오르고 있습니다. SDI 2.6% 빠지고 있고요. LG와기 2.2 현대차 0.7% 네이버 0.7% 그리고 포스코 퓨치암 3.4% 기아가 0.1% 빠지고 있어요. 현대보기스는 1% 오르고 있고 카카오 1.5% 오르고 있네요. 이거 보니까 오늘 삼성 기외들이 좀 오르네요. 삼성 물산이 한 2.2% 정도 오르고 있고요. 오늘 삼성이 좀 끌어주는 것 같습니다. 삼성이 그나마 끌어주가지고 코스피가 그래도 보아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코스닥은 돈을 좀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0.69% 정도 빠지고 있고요. 오늘 개인들이 한 2,90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한 2,100억 기관이 들이 한 720억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르는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4% 레인보우 오브틱스가 8.3% 오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지 상가치단이 계속 오르네요. 펄어비스 0.2% HPSP 4.7% 리노공업 0.2% 오르고 있고요. 오늘은 에코프로 좀 많이 빠지네요. 에코프로 4.6% 에코프로 BM 4.3% 포스코DX 10.7% LNF 3.02% JYP 2.3% HLB 1.2% SM 0.7%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오르는 종목도 있고 빠지는 종목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뭐 나쁘지는 않다. 잘 버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흥미로운 또 오늘 하루를 또 이렇게 맞이하게 되고 있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삼성전자는 69,200원에서 지금 잘 누르고 있어요. 3.4% 아주 좋아요. 강력한 지금 불기능 보여주고 있고 외인들이 들어옵니다. 외인들이 144만주 들어오고 있고 또 기관에 들어옵니다. 기관과 외인들이 한번 이렇게 쌍끄리 한번 매수를 해줘야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순매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한 500만주 이상 4주야 하는데 하여튼 140만주 이상 가지고 있고요. 우선주도 따라가고 있는데 근데 갭차이가 너무 커요. 보니까 거의 뭐 13,000원에 돌파를 했습니다. 14,000원까지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선주는 55,400원에서 500원 정도 저 왔다 갔다 오겠습니다. 생각할 때는 55,000원은 돌파하지 않겠나 했는데 역시나 돌파했고 이제 55,500원 돌파했으니까 56,000원 가야죠. 56,000원 더 올라가야 돼요. 지금 더 올라가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본주에 비해서 좀 힘이 좀 약하네요. 보니까 아직까지는 본주가 좀 강하고 우선주가 좀 약한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선주 많이 사더라고요. 아이고 좀 쌀 때 갭차이 많이 벌어질 때 사야겠습니다. 13,000원 이상 14,000원까지 벌어질 것 같은데 이때 많이 벌어질 때 우선주를 주워 담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리밸런싱 많이 하더라고요. 에이 모르겠다. 본주나 팔고 우선주나 더 사가지고 배당이나 더 해야겠다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역으로 또 그냥 우선주 팔고 그냥 본주 살겠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상승하는 힘이 있다 보니까 나는 상승에 배팅할 거다 생각해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로 하십시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죠? 점심 맛있게 드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